슬라임 아니쥬 아니쥬 소드 고래한테 용돈 받았는데 상점부터 가볼까 단검투척 단검투척 단도투척으로 바꿔서 정리를 받아야 된다 상전 규쌀 칼들 실패 굏살 칼들 칼들 칼질죽성 첨탑보조림 칼질도 적 전체로 해주세요 칼질ción 칼질도 적 전체로 칼질도 적 personagem 야비 조살도 없는데 이 야비는 왜 넣었을까 강호할까 신성고 보고 공격 고오가 펜토그래프 엘리트 한 마리 잡자 젠장 아이 아이 아잇 세상에 아유 세상에 아유 보게 졸릴까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엔트13333님 아이고 세상에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세베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펜터그래프 내 체력을 어떻게 쓰지 물음표 두개 밟는게 낫겠지 여기서 자고 펜터그래픽이긴 하지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개똥해 이거 그냥 회상 여기는 여러가지 암 예세안에다 신속 불쾌 대단원 아 세상에 대단원이 날 날 유혹하고 있어 아 이거 당연히 불쾌 대단원 참기 레벨 99 아니 당연히 불쾌인데 당연히 불쾌인데 으읍 눈교람이든 제거하러 상점이나 액 두개 제거는 안되지 1박에서 한장 지웠으니까 이제 50원 되네 와 대단원 사기다 와 대단원 사기다 제비 똥중 괜찮 꺼지고 예비 널까 똥중 널까 전략가 있으니까 똥중 필요없이 예비 넣자 아닌가 가방 사가 가방이 여기서 빠져버리네 가방 사면은 앞에서 못재우잖아 이럴거면 여기가서 가방 사고 물음표나 볼걸 결국 아휴 가방 사야겠다 이런 빛은 이래서 이기면 안돼요 사모사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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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이 있는 카드 한 장을 강화합니다 신성인데 굳이 이 이벤트를 줬어야 했니 엘리트나 잡자 어서오세요 얘들 어차피 대단원 한 방이면 다 없어진 애들이니까 약화도 안 걸고 아이고 즐거운 절 보내세요 아니 구스트 왜 이렇게 잘나와 설득집 스넥공간 띠용 에임보수 퇴구 부족 얘는 대단원 한 대 때려도 안죽어서 위험한 길 두대 때리면 된다 아 불와도 할게 없다 그러면 블리트를 가자 띠용 아 랑월리엄 없으니 감사합니다 띠용 어딨어 세용 음 아이고 이랴 저거 포션 뺀거 좀 아까운가 뭐 블리트에서 뺐으면 뭐 대단호 버렸으면 빡셔가겠다 물음표를 갔어야 했는데 엘리트만 잡았네 물음표가 없었기도 했고 포션 괜히 먹었네 포션 아껴 수강했어 아끼면 다 똥되는거지 배달원 야비 프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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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트 3마리 볼 수 있는 야비프레츠 야비 프레츠 많이 볼려면 좋게. 엘리트 2마리도 있고 엘리트 3마리보자 유물 6개나 볼 수 있다 아이스크림 있어봤자 도움만될거고 아이스크림 있어봤자 도움만될거고 숟가락 사봤자 신성 신성이나 들어가겠지 아이스크림 필요없겠지 아아 스타베크 정말.. 무섭다.. 대벌레 뺀사신경 제거 나이스 제거 제거야 아 핸드가 날 어떻게 잃을 수가 있어 제거 뺀사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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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뼘lassen 뺀사신경 연나탄 김기 고개 하나 더 넣는 게 낫을까? 아, 왜 돌렸지? 순간 정신 졸렀네. 아, 야, 빛. 아니에 뭐야 예비 끝도 없이 나와 아무리 팀새라도 한계다 얘네도 보스인데 보스룸을 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빨디당 아 내가 실패 우리 고' 은 3마리 아나리 3마리 아나리 머리가 항아리라니 이런 끔찍한 저주버려서 뭐라할려고 해도 대단원 안버린게 어디야 병번신성 아니 근데 뭐 병번신성 할 필요도 없는데 아 지금은 병번 고개가 나온거 아냐 발놀림 넣어야겠다 병번 고개 넣으니까 으아 신성수액 처털에 나오네 날 보러와요 아까 고개 하나 걸렀는데 잘못했네 고개를 먹었어야 했네 개도 나오면 좋겠다 공포 넣을까 창방에서는 공포 도움 안될거고 심장에서는 조금 도움 되겠지 티샤가 딜 보존해줄까 이따 넣지 말자 진성삐져서 늦게 나온다 신성삐져서 늦게 나온다 신성삐져서 늦게 나온다 신성삐져서 늦게 나온다 신성삐져서 늦게 나온다 어차피 차야되잖아 흑가자 아싸 애름 안사도 된다 그러면은 회식에도 있겠다 이럴거면은 예빈이 더 있었어도 되겠다 사실 개도다운게 베스트인데 흔히 다가왔다 이 부분은하곤하곤하곤 타이밍 이건 엠이스처입니다 개도 가렵다 어 쏘세요 에보 슬쏘 바 바 바 바 바 바 아 땀 흘리지마 제발 핑핑아 땀 그만 안돼 흘리지마 아으 튕겡이색 아으 튕겡이색 버스세요 아 안돼나 안돼나 두나 안돼나 쏜다 달빙기 허어적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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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은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놈 똑바르기 성급하면 안되고 이제 누가 어리석지 똥공격 버릴까 똥공격이 대단원 버릴까봐 이거 쓰질 못하겠어 아 독박 교살 유부리나사소 쓰네골 아싸 수리검이다 아싸 아싸 수리검다 아싸 수리검다 아싸 아싸 전반 둘다 밑에 있는구나 어 없어세요 돌릴수 있으면 시계 돌리고 하고 안되면 안 되네요 티샤가 창 때린다 설치 설치 괜찮아 보이네 미친 괜찮은 도동댐 맞아야 되는 단점은 있는데 오우우우우우우우우 정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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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전략가를 끝까지 안 준다고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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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2 3 3 3 1 1 1 1 확실히 고동댐 때문에 많이 아프다 수리검 없었으면은 힘들었으려나 덱구조장 아무튼 잡힌 잡아뇨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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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이 나중에 신성투성이 됐어 무적특 위스택 3565점 왔넘 엘리트 8 처치 요거 조금 고득점이네 사일런트가 1막 엘리트 퍼펙트가 1막 엘리트 퍼펙트가 6 이 성리로 5 2 2 4 감사합니다.